그 때문에 일단 애들 한번 체크 한번 하자구요 내가 여러분들 조심해냈던 정보 양지사 어떻게 됐나 보자구요 무너졌죠 현재는 좀 플러스 나왔는데 양지사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214는 일단 214는 어떻게 깼다가 오늘은 214는 위에 지금 놀고 있는데 214는 이거 깨지면 안돼요 다시 한번 양지사가 팔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올릴 수는 있어요 한번 올릴 수 있다 없다 매물을 지금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 올렸다가 좋을 수 있어요 어떻게 코리아 s 처럼 어 코리아 s 처럼 뭐 한번 들어 올렸다가 아 마무리 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사업가 여기서 정리 20 한 7% 돼서 정리 드렸죠 어 그랬더니 한번 이렇게 더 올리고 어 어 죽는 경우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거 여러분들 자 못 팔아 갖고 한번 더 들어오는 경우가 나와요 꼭 지점에서 양지사도 있고 요런 분위기가 한번 더 나 연출이 될 수 있어요 명심해 두시구요 양지사 갖고 계신 분들은 어 요렇게 연출이 한번 더 된다면은 어 먹고 빨리 도망 나올 생각하시구요 지금부터는 양지사는 21선 갖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어 양지사 21선 갖고 싸운다 21선 이탈되면 안됩니다 캔들이 21선 밑으로 떨어지면 안된다는 얘기야 아 지금부터 지금부터는 요 자 그 다음에 에 양지사가 세게 갖고 코리아 s 가 좀 세게 갔었죠 어 근래에 많이 갔던 애들을 2개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드렸습니다 으 으 으